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넌 노래를 안 부르니? 제청했으면 좋겠지만 난 이렇게 생긴 돌기를 자랑하자는 거야 어머 돌기? 야 중리대 성건소리야 우리 민들의 생활을 뚜리사는 건데 어떻게 돌기를 차단하기도 하는 거니? 이것봐 탈의 연 카리비로 공장이 건술되면 곡식들의 랭내를 받는 애도 없어지지? 없어지지? 딱 축종이 피할도 없어지지? 없어지지? 그러니까 돌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두하기가 아니냐? 저저저저 없어지는데도 그렇지? 축종이 피할이 없어진다는 건 알곡선에 늘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냐? 정말? 그렇지만 돌기로 자랑해야 되지? 도하기로 자랑해야 되지? 아니 바로 이렇게 생긴 컵하기로 자랑해야 돼 오? 컵하기? 넌 아무런 것보다 못하게 대답하는구나 글쎄 말이야 그런 놈의 손이가 홀찍이 말해봐 한도의 아픈 단연이 아니니? 돌기지? 도하기지? 아니 이렇게 생긴 나누기 나누기 야! 송우가 전봉하면 망둥이를 전봉한다더니 넌 생각해버려 지금 우리 아버지들이 속탄 세상의 힘을 측정하는 것은 너무 많은 속탄을 캘서 공장마다 나눠주고 발전소마다 나눠주고 집집마다 나누어 주자는 게 목적이 있잖겠 야야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랑하더니 가만! 가만! 우리 이렇게 억센 가슨하지 말고 고수과결 하자 고수과결? 도하기를 사랑하는 게 찬성하는 동문들은 선을 들어 표시해 졌다 한명! 돌기를 사랑하자는당무! 헤헤! 또 한명! 뭐? 짠짠짠짠! 곱박이를 사랑하자는당무! 오, 언니! 뻥 땅다! 한명이려구나, 뭐! 얘들아! 그럼 우리 제비뽑기 할까? 어! 수업구경이라고 제비뽑기 하게디? 가자! 어디로? 저기 태천발소소 건설장에 가서 건설자 아저씨들한테 물어보자 좋아! 다만! 어른들한테 물어봐서 돌기가 많았다면 돌기가 이긴 거야 그럼 뭐! 가자! 어! 그리고 거파이가 많았으면 거파이가 이긴 거야 그럼 뭐! 가자! 쉿! 저기 아저씨가 온다! 아니!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아이쿠! 꽃봉오리들이 어떻게 우리 태천발전소에 다 찾아왔나? 아저씨! 요게 발전소에서 보해마다 생산되는 포장기를 광장과 광장, 건설장에서 나눠수게 되니까 이건 나누기지요? 눈춥지 않으면 살소리를 아는구나 단 나누어 수는 거야 나누기지 뭐겠니? 그런데 어떤 놈들은 커팩기라고 낙을 돌기라고 돼서 그러지요 안녕하십니까? 바빠하는 걸 보니 너희들이 그랬구나 그건 철장한 나누기다 아저씨! 존기가 많이 새서 내면 심는 노동이 돌어지지 않나요? 그렇지지! 그런데 왜 그렇게 심하려 속으러니? 그리고 광업 노동과 광업 노동 차이도 줄어들지 않나요? 줄어들지! 그러니까 돌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줄어드는 거! 아이쿠! 과연 사녀 속이 다르긴 다르다! 예? 그건 철저한 돌기다! 아아악! 딱딱딱딱! 이야! 그렇지! 이! 란짠짠! 응? 다다다다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아니! 넌 무슨 회사를 세 번씩이나! 하하하하! 아저씨! 존기가 많이 생삭이면 공장마다, 기기마다 만고하를 걸어서 생산을 두 배, 세 배씩 걸리는 커팡이로 볼 수 있지요? 아이고! 짝짝짝짝짝짝! 네 말을 두더니 네가 제일 똑똑한구나! 진짜요! 아! 왜 세 배씩 걸리는 거야? 커팡이고 말자! 아! 커팡이 소스가 이겼지! 아저씨! 아! 난 방금 이 자리에 있소! 자리 여섯이 다르긴 다르다! 뚝뚝뚝뚝뚝! 하시더니 도대체 누구 편이야요? 아저씨는 남자가 아니나요? 하하하하하하! 누구 편이라니! 난! 조선이다! 네? 너희들 모두의 편이란 말이다! 이야! 우리 모두이 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맞았구나! 충려대 산 곳들에는 더하기도 있고 돌기도 있고 커팡이도 있고 나르기도 있소! 아버지 호수님께서는 바다를 막으실 때나 큰 공장을 세우실 때면 밤을 지새우시고 또 지새우시면서 먼저 계산해보신다고 하시였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이고 해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은 시고제의 걱정을 모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겠는가? 이렇게 온 밤! 토의도 보시고 도료도 보시고 커피도 보시고 나누어 보신 다음이야 우리 인민 앞에 내놓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야! 그러니 자랑 중에서도 가장 큰 자랑은 아버지의 본 스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자랑이더구나! 대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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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이민으로 내세워 주시려고 중렬의 성분세를 펼쳐주시고 또 사회질 만진 승리를 이룩하는 게 또 결정적 천지를 이룩할 3차 재결인 괴리기 위대한 소개들을 펼쳐주신 아버지의 원수인께 선인단원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자 그리 그리 항상 준비